ㄷㄷ 어떻게 해도 돼요? 어어어어어어 아오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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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 갓, 어x2 아, 어이 씨 뭐야, 이거 어, 그- 아, 그 빨개 벗은 할머니 아니었어? 어, 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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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무 무서워 어 어휴 씨 파스칼 맥스 33세 야 나보다도 나보다도 10살 이상 어린애인데 왜 이렇게 우리 아빠 같냐 야 이거 왜 이렇게 나보다 나보다 10살 어린데 펠로린 필로미나맥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아 액자가 온 거 사진 찍어보라고요? 아 그냥 뭐 사진인데 아 혹시 순서대로 찍어야 되나? 아 아 여기 아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때가 되면 어쨌거나 넌 죽인다 어 33 5년 5 56 68 5 그치 4 5 5 5 5 5 5 6 5 5 6 도움말고 이게 뭘까? 56-33은 25. 어! 아까 56과 33이 있는데 아 모르겠네. 어렵네. 생각보다 아까 43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안 되는데 wirklich 가지고 갈 거 없나? 어 이거 뭐 여기는 하나를 풀어야 하는 것 같은데 죽음과 마주할 수 있는 접촉하고 싶은가 봐 시계 비닐번호가 필요하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잖아 시계 시계 이게 몇시죠? 사진으로 남기자 4시 40분? 아 이게 뭐 어쩌라는 걸까 이게 시계가 한 4개정도 남... 이 시계는 어떻게... 이 시계는 건 뭔데? 이 시계는 아닌가? 이 게임 죽는 거는 모르겠어 나중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직 없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시... 47분 정도로 봐야 하나? 아 이거 되게 애매한 숫자인데 이거 6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 아닌가? 아니다 지금... 9시 30분인건가? 아 액자 뒤에 물음표를 찍어보라고? 아 사진에 숫자 나와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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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분간 massive hein 스윽 지금 주인공 빨리 솔직히 어디 headline 3... 38! 10! 13! 아! 이제 모든 게 풀렸다! 33 50 60 63 끝났죠? 기다리세요? 아, 기다리세요? 아, 아! 아, 아! 5분 또 찍어야 돼, 이것도 이거 몇 시야? 이거 몇 시라고 봐야 돼, 이거를? 6시 40분? 아니, 나이랑 어떻게 더하는 거겠지? 이게 나이랑 어떻게 더해서 어차피 죽는다고 그랬거든? 나이는 중요치 않아 어차피 다 같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43 43을 만드는 건 아닌데, 어! 43을 만드는 거네! 여기 43, 아! 그러네, 43을 만드는 거네! 38 더하기 5 38 더하기 5였고요 그 다음에 33 더하기 10 몇 10 몇이었지? 거기가 어디였지? 시 네모 네모에다가 33세를 거는 거네 혹은 빼는 것도 되는 거야 더하거나 빼라고 그랬잖아요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그랬어 여기에 힌트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하지만 43세 무조건 43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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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잖아 56 56 56-13 오케이 동그라미다 네 그렇지 이 마지막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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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문으로 바뀌었어 아 오 오 오 도망간다. 그래, 재벌 무지하니라.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완전 옛날 라이터인가 봐 아, 손바닥 자국 벽에 손자국이 있어 벽에 손자국 있고 아, 이거 꺼진다 중간에 가스 충전하는 거 아니어야 되는데 네, 클래식한 데 고급 라이터네요. 멋있네요, 생각보다 어, 손자국이 없다 손자국이 없어 나도 이거 마우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 오마이갓 집이 피안도야 계속 넓어져 집이... 집이 에버랜드급이야, 지금 난...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간다 심장은 왼쪽에 있으니까 정열적인 나는 왼쪽으로 어, 아š 오오.. 오... 어... 계속 가는 거 맞아? 이거 맞아? 아이씨 헉 헉 헉 누가 비닐봉다리를 버리고 왔는데 헉 헉 이번엔 오른쪽으로 간다 아 뭐야 아 길이 길이 겁나 다양한데 몰라 찍어 난 원래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찍어도 될거야 아까 그게 맞는 길일까 그 괴물 나오는 길이 맞는거 같은데 어 이런거 옆에 이거 다리 찔리면 파상풍 걸린다 녹슨.. 녹슨새 다리 잘라야 될 수도 있어 집을 이런식으로 지으니까 악마들이 놀기 좋아한다구요? 어 그런거 같애 어 맞는거 같애 잘왔다 왼쪽 어 뭐야 사람 소리 들린다 오 갓 소리 들렸어 아이씨 길 길 죽같네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환상인가? 어 참 어 이거 아닌데 돌아가는거 같은데 돌아간다 이거 돌아간다 이거 아냐 이거 길이 길이 빙글빙글 되어있는거야 길이 많은게 아니라 빙글빙글 되어있는거야 일로 가는건 아니야 이렇게 가야돼 좌수법으로 하자 우수법이나 좌수법을 사용해야돼요 미로를 찰 땐 뭐다? 무조건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벽을 짚고선 그렇게만 따라가면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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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막 이럴땐 이렇게 왼손으로 짚고 이렇게 돌면됩니다 아까 저기 봤었죠 우리가? 저..저기서 봤던 것이죠 좌수법으로 우리 왼쪽 벽을 손으로 짚으면서 가는거에요 이 방법은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가는거죠 여기 막혔던데 나왔죠? 이러면 내가 아까 왔던데 잠깐만 잠깐만 이쪽으로 가야돼 아냐 좌수법으로 가자 좌수법 좌수법이 살게 좌수법 가운데 쪽으로 가야되는건가? 가운데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이게 왠지 아까 그 길이었던거 같은데 저 근데 사실 여기 다 길을 다 외웠어요 흐뭇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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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을 찍어 보라고요? 근데 어딜 찍어야 할지 참 흐흡 난감한데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흐흫 어흐흫 아 방귀 낄뻔 했어 ATH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서 방 너무 놀라서 방 Everywhere 나오는 게 이런 거구나 어, 큰일 뻔했네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 어휴 저기다 저기다 오어우ㅜㅜ 어억 흐흐흐흠 허흐흐 희흐흐흐흐 희의 어 어 어어 어 어씔 흠 흐흐흠 헝 흣 흐흫 어sk 이거 어떻게 하지 흐흭 길이 없는데 흐흳 으흐흐 흐흐하 아 길이 없는데 흐흫 이거 어떡하지? 길이 없는데? 어, 길이 없는데? 아까 거빈 사진 찍어야 되나 혹시?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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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뚫렸다 아, 괴물 따라가니까 뚫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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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오, 어, 어 아, 오, 오 I gotta get out 어 어려우시ها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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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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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 어.. 기념.. 기념.. 기념촬영은 해야지 예.. 어디 관광가면 남는 거는 사진이랑 먹는 거 밖에 없습니다 나 여기 남겨놔야지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해서 돈 벌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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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집 안에 교회가 있어 어.. 낙엽이 진다 요지? 내가.. 여기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여기 가야аст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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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시스 디 스텔... 스테파노? 인생 종 치는 소리처럼 들린다 내 인생 종 치는 소린가? 내 인생 종 치는 소리 아, 설마 이거... 찾아가지고 찍어야 되나?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 이건가? 어, 이건가? 아무것도 안 써져있는 뮤직 아닌데 나 종... 어! 나 종소를 따라갑시다 여기 버려진 곳인 것 같아 어? 어? 일단 찍어, 일단 일단 오면 찍어 어? 일단, 일단 찍어 어? 어? 내려간다 내려가는 거야 또 내려가 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시시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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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분위기 개쩐다 진짜 어? 한 손으로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 거지? 나는 나는 이것을 한 손으로 다리와 함께 응 으어어어어어어어 erd 이게 뭐하는 것이지 또? 안타까운 수많은 사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정 더욱 눈여겨볼 것은 다한 것 같다 1947년부터 49년 47년에 49년 사이 대성산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 13명이 사망했다 1951년 루이 3세 신부가 낸시 괴링의 자백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1987년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났던 연쇄살인범 메디슨 헤일의 공개 추도식이 진행됐다 1992년 어린이 10명과 성인 5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총격사건이 일어났다 1995년 1955년 조지 신부가 자살했다 2015년 성 주피터 대성당이 마침내 문을 닫다 어 그러면 이거 뭐야 지금 2000... 적어도 2015년 이후네? 그럼 지금 2022년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진짜 옛날이... 진짜 이거 지금인데? 연쇄살인범 추도식을 도대체 왜 한거지? 어 ....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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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ㅋㅋㅋ 이제 아이 journée 2022년 어? 블루메이즈 끝났다 앞으로 왼쪽 방문하세요 성경, 미술, 미로 우리의 미로가 새롭게 바뀝니다 매년마다요 성 주피터 대 성당 옐로우 캔더 어 여기 완전히 히피들 양아치들 소굴이 됐나봐 낙서도 예술적으로 해놨네 병아리 들어가야돼? 오 마이갓 오마이.. 오마이갓 어?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 1987년으로 온거야 아,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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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951년도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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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못할 것 같아. 이곳은 이렇게 한 두 번 보이지 않았다. 멜디슨 헤일. 그, 연쇄살인범을 추도했던 추도식 때인가 봐. 아이가 없대. 오! 아, 맞다. 숙주가 되면 차원이동도 한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악마의 숙주는 확실한 것 같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노노노논. 이런 빨간빛이 너무 싫은데? 오, 주여. 어, 하느님. 맙소사.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아이고, 이거 나. 아, 이거 나 이리로 나간다. 어, 다행이다. 어, 이거. 어, 다행이다. 어, 이거 뭐야 아이고 아, 여기 또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 성당이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거 RGB를 좋아하는구만 어, 뭐지? 아, 초 아, 노란색 초랑 아, 초 세 개를 갖고 와서 놓는 건가 봐요 왜, 왜 노란초를 노란초를 어디다 놔야 되는 걸까? 일단 가져가 보자 일단 초를 가져가 봅시다 아, 이거 초를 어떻게 놔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쉽지 않네, 게임이 플레이 타임은 6시간 돼요? 어, 저 파란 방 어, 이쪽이 제일 정상, 어, 이거 노란색 방 노란초를 얻었으니 노란색 방으로 가볼 테야 아이고, 주님 내가 불 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이터, 성량이 있는데 성량이 있는데 불이 안 켜지네요 라이터가 있는데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냥 내가 볼 때는 1950년대로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찾아오려면은 한도 끝도 없네 이게 어디다, 어디다 해야 되는 거야, 노란초를 나가는 것도 힘든데 어이고 내가 볼 땐 1950년대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가 있는데 어 어 아 아 예수님은 빨간색이야 생명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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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작은 신형이오 얘네들은 천사니까 흰색이야 그럼 이 노란색은? 어 여기 초다 빨간색 옐로우메이즈 아아 이게 각각의 아아 파란색 녹색 다 이게 지도가 다르네 성경 미술 미로 아아 노란색은 이렇게 통과하면 되는구나 흠 흠 흠 흠 아니 삶의 색이 노랑이에요? 햇빛이랑? 그럼 하나가 더 있었었는데 평화의 색 하얀색이잖아 하얀색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흰색초가 따로 있어 노란색은 나머지 한 명한테 두는 거지 내가 볼 때 흰색초를 얻어야 돼 흰색초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50년대에서 가져오는게 아닐까 가자 1951년으로 갑니다! 오오 아 검은색 초다 파란색 초 mission 아 오우 Nina 푸ё 아 제 고 있다 켈냐하면 제발 어 고해성 사실 하В STEP 실례합니다 신조..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zić 믿음 우리 딸 씨 저.. 내 동생? 내 동생인가? 아 넨씨 할머니인가? 할머니인가? 50년대니까? 아, father가 신부님을 말하는 거야? 아빠 말하는 거야? father를 아빠로 번역했네, 신부님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가스질을.. 아! 아! 죽는 걸 죽였다. 하나는 죽였다. 하나는.. 한 번을 잘한 거야... 그동안, 그 눈을 눈에 눈을 보이고 그는 소리를.. 아, 디나스틱... 내가 내 눈을 보고있어.. 아, 이미 죽였다. 하나는 어떻게 죽였어. 하나의 생활을 지지 못했다고.. 아, 할아버지가 아우슈비츠 가스실 관리자였나봐.. 내가 믿는 사람을 죽였다. 내가 믿는 사람을 죽였다고.. 장교였던지 할머니는 엘리자베스였다고? 이 분이 넨시라고 그랬나? 아 넨시, 넨시는 누구지? 아 주기도문이 영어로 저렇구나 어 뭐야 이제 이렇게 아 넨시는 누구지 그럼 도대체? 어 어, 나왔다 빛의 색, 태양의 색 아 노란색이다 이 노란색, 아 저거는 노란색 저 할아버지는 노란색 아 마리아 아 이분은 천사는 하얀색 예수님은 빨강색 천하예빨 할아버지는 노란색 할로 천하예빨 할로 여어 파 이렇게 노래로 외우면은 단번에 외울 수 있죠 천하예빨 할로 천하예빨 할로 여파 벌써 다 외웠죠 불러보세 천하예빨 할로 우리 아버지 하늘 할로 알겠다 일단 3개씩 놓는 거였으니까 하얀색이 없는 곳을 찾아서 넣으면 되겠구나 아니 아니 아 팜플렛 길 비범만 찍을 수가 없 이거 금방 찼습니다 이거 금방 찼거 갈때가 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길이 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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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바로 이거야 우리가 찾던 거야 빨강색 빨강색 좁대 흠 흠 흠 흠 흠 지수아의 색 랩땅 아, 무서웠다고요? 하얀색 좆다리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있냐, 도대체? 뭐야? 어, 여기 문이 있네? 하얀색 여기 녹색이야, 파란색이야? 여기 녹색이지? 하얀색 이게 혹시 녹색이 평화의색인가? 하얀색 파란색 방에 파란색을 보야되나? 어, 그러면 이게 1950년대랑 그... 80년대랑 방이 두 개인데, 그러면...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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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는 방이 각각 있나 보다 각 연도에 그죠? 제가 볼 때는 하얀색과 노란색은 아 어쨌든 녹색, 녹색과 노란색은 따로 있나 보다 그래도 오히려 편해졌어 오오, 셰트 아, 여기서 노란색 양초를 얻었죠 하나씩 다 얻었는데 근데 그러면 녹색 양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녹색 양초는 어디 있지? 또, 돌아갑니다 여기로 오, 셰트 하얀색이 아니라 녹색인가봐 침대 전쟁을 빼고 이곳에서 범죄가 있을까? 이곳에서 범죄가 있을까? 이곳에서 범죄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잘합니다. 이곳에서 범죄가 만약에 범죄가 있을까? 침묵 아, 그렇지 아, 하느님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구나 아 아, 녹색 촛대 어디서 찾는지 아시는 분 제발 알려주세요, 그냥 관 흔드시고 다른 시대 가서 보시면 아, 아, 관을 흔든 다음에 다른 시대로 가면 거기 떨어져 있나? 그럼 미래겠다 미래야, 미래 아, 과거인가? 아, 과거, 과거, 과거 어, c, 미래는 너무 무서워 어어, c 어, 미안해요 한 번 더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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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 오마이갓 네 그 이름 Ra муж 여긴 뭐? 뭐 있다고? 아, 성 패트릭 데이 색깔이 초록색이라고요 성패트릭 데이가 뭐하는 날인데? 영화에서만 봤는데? 영화에서 막 그날 테러 진행되고 막 암살 저기 하고 막 이러던데 없는데 아 외국에서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의 술 마시는 날이라고요? 아 외국에서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의 술 마시는 날이라고요? 아 외국에서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의 술 마시는 날이라고요? 어 어 뭐야 천사 있는 덴 찍어야 되나 이거 흔들어, 흔들어야지 이게 직석 사진이 나오지 헛 아, 관잇던데 사진을 찍어볼까? 아, 갑자기 어디서 나온다고? 흰색 촛불이? 뭘 해야되나? 아, 관잇던데 사진을 찍어볼까? 우리 아버지, 너의 이름이 되어있어. 너의 왕도가 되어있어. 카메라 무한 필름이라 정말 다행이다. 이거 개수 있었으면 중간에 게임 때려치잖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 사운드 진짜. 아, 고해 이벤트에 바닥 쪽지가 있었어요? 진짜? 바닥에 쪽지가 있었다고? 아, Recordthat. 어선이 했을 때 얻지면, 왜 이 소리가 들었지? 종이 없어서 종을 울릴 순 없는데 어쨌든 바뀌었어요 그죠? 아까랑 달라 아까는 종이 없었거든? 저 위에 오 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 아 쪽지 아 쪽지가 생겼다 히 히 이즈 히어 그가 이곳에 있다고? 어 저기 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해를 고해를 하겠습니다 어 저 가기 너가 어떻게 될까 어 어떻게 할까 내가 만이 그녀가 그녀가 적으 하 하 아 조용히 나 부 하 너가 아무도 모르게 아 예 고해를 그 장신이 이겼습니다 아, 갑자기 생겼어 아, 생겼다 마코엘 어, 어! 뭐야, 어이씨 뭐야 누가 있었어 한 번만 자, 녹색이 어어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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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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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일까 어, 어이어트, 내가 울렀다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 도와주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